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많은 분들이 메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퀴벌레 몰래카메라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혜연이가 너무 놀랄까봐 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바퀴벌레예요 버튼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기절해서 인공급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한번 혜연이에게 장난을 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 빨리 나 왔어! 어? 카메라가 있어! 3 работ representatives 보나? 너 아니냐고? 오빠 너무 빨리 꺼 왜 빨리 꺼? 너무 빨리 꺼 내가 왜 알아 일로 하세요 아 싫어 아 싫어 혜연이가 방금 또 고래고이를 물었어요 혜연이가 너무 안 놀라서 가방에 집어넣다가 걸렸는데 그거 혜연이가 보고 5분간 울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오빠 선물을 줄게요 뭐야 눈 감아 눈 감고 그러고 있어 바퀴벌레 가져올거지? 아니야 너 여기로 보면 안된다 오빠 여기 그대로 있을테니까 안가져 올게 찾고 있어 오빠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시끄러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응 여기 보세요 봐도 돼요? 이거 봐 대박 대박 입살리는 소리 어떤거야? 나 허린이 오빠야 응 해야지 으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막히벌레 응